뒤졌어 도끼덜초 한방에 그냥 쓰러뜨릴 줄 알아요 다 지켜야 그냥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그냥 어? 자 오늘 할게임은? 자 오늘 할게임은? 자 오늘 할게임은? 지금 벌써 누가 다쳤는데? 뭐지? 바로 걸렸나봐 살인마한테 바로 그냥 발전기 돌려주시면 돼요 생겸자는 쪼는 맛이지 쫄고 저렇게 살인마한테 도망치는 맛 저렇게 벌써 넘어졌네? 어? 온인 거 같은데 온이? 하얀머리지 온이 맞네 아이고 어어 저렇게 갈고리 걸리면 구하러 가는 방법이 있고 발전기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보인 당신은 그냥 발전기를 구하십쇼 근데 나는 잘하니까 구하러 가야겠다 왜 이렇게 위에 매달려있어 뭐야? 나무에 매달아버렸는데? 줄로 해서 매단 것도 아니고? 어? 지금 즉처 당했어요 저 봐봐 그냥 죽여버렸어요 즉처를 들고 왔단 얘기는 우리를 다 죽이겠다는 거야 지금 와 망했다 전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마 일로 올 거에요 어어어어 야 그거 넘으면 속도 빨라지는 거 오케이. 발통 되고싶으러 아 이거 맞다 핏자국도 보이지않아요 핏방울 아 내 몸에서 적혈구가 나오고있어 적혈구 계속나오는건가요 계속나오네 어떡하라고 아 큰일났다 내 몸에서 적혈구 계속나와가지고 아 걸렸어 아 쫓아온다 그것도 변신했다 헉 뭐야 왜이렇게 빨라 스피드도 빨라져요 왜이렇게 빨라 어 나좀 치료좀 어 니도 니도네 서로치료해주자 일로온다 뭐하는거니 이제 오씨 뭐이렇게 빨라 바로쓰러뜨렸는데요 쫓아가다가 달리기로 토크처럼 한방에가고 이거 높여쳐가기야 이거 발전기 돌려야돼 저기로 쫓아갔다 할아버지 방해해줘야겠는데 뺑뺑이 돌고있거든 안쫓아온 저놈만 돌이네 발전기나 돌려야겠다 저놈 나 잡을생각 없어 저거 마무리시킬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 우리 둘 남았는데 발전기 세개다? 노퓨처각인데 이거 저깃다 이거 돌릴게 그럼 으아악 으아악 에헤헤헥 에헤헤헤헥 이거 뭐야 왜 막다른거 이거 개구를 찾는게 날거 같은데 내가 그냥 죽고 죽어주고 그쵸 견자단 해주자 어.. 가망성 없어 어 근데 성공이야 몰아왔네? 헤헤 4%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나도 그렇게 고구라코라코라하게 죽을 순 없지 아 얘 마지막이야? 야 그럼 개구 나왔다 개구 찾아야돼 제발 개구 여기 근처에 어 소리난다 운이 좋았군 쇼옥 야 견자단 성공의 개구까지 이게 실력이지 이걸 개다드는 없었던 것 같아 케빈의 벗이 꺼져 아따 힘들다 드디어 눕혔다 일라 잘 도망치네 이 친구 개다 다시 잡을 자신있냐고? 아니 없어 개다드는 잘 도망쳐 아이씨 죽어 죽어 울어? 불러 억울하면 Japanese 하나 흐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천둥말개 시니시여 이аны색들께 좀 위에 맛을 보여주십시오 너무 구하고 싶을꺼야 을이esh 가만히 있어 어이 어 왜? 초코슬레 왜 안됐어? 안돼! 안돼 얘들아! 전기 맞고 가! 전판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뒤졌어 도끼덜초 한방에 그냥 쓰러트릴 줄 알아요 다 직초해요 그냥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그냥 어? 딱 돼 도끼날 슛! 킹키날 슛! 깜짝 놀랬을 거야 어? 왜 한방에 쓰러지지? 왜일까 왜일까 너를 위해서 센걸 가져왔다 그 말이야 3개밖에 없다 영태야 침착하고 확실할때만 던지자 왼쪽 킹키날 슛! 넘어 죽었고 뭐지? 렉인가? 뭐야 왜 한방에 죽어 뭐야? 정신 차려 한방이야 바로 꺼내주시고 킹키날 슛! 아 이상한데? 야 이놈 한방벅이다 대충하고 뛰자 대충하고 튀어야지 어? 무슨 놈인데 이거 한방씩 다 걸었다 대박 내 로사풍 원량 이게 도끼지 도끼지 근처에 있을텐데요 킹키날 하나 맞으셨 오 아까 어그로 유도하는데 미쳤으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도끼 맞을 안받았어 아 뭐야 백인가? 내가 한대 맞았었나? 하도 데바드 오래해서 헷갈리는건가? 이런 생각 들수도 있어 근데요 발전기를 돌리셔야 나가지 아무도 안돌리셨네 이제부터 죽는 사람은 즉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판에 어? 난 죽여야겠으니까 아까 올살했다 여기 한놈 있었는데 어이 킹키날 슛! 아 킹키날 슛! 아하하하 한방은 창문을 넘으시면 안되지 살해 야 쌀! 하아 하아잇! 하아잇! 아잇! 가자고 죽이로 가자고 그래 낸키 킹키날 슛! 하아아рас 수홍 하아악 아하하하 하modern 하아라 다음 깜짝 놀랐어 하앗 하앗 다음 깜짝 놀랬어 사람이 죽는거 보고 멀리서 그냥 단단히 미친놈이다 이거 개구나 찾을 준비해 지금 두명의 머릿속에는 개구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둘이 같이 나갈 생각은 없죠 개구밖에 생각이 없어 발전기 3개라서 돌리기 싫죠? 왜? 살인마는 발전기 근처로 오니까 아무도 안돌려 진짜 어딨어? 돌려 어?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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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기날 할아버지 바지가 피로 물드셨네 환생한 바지였네 어 나 봤어 나 보면 뭐 어쩔건데 으쌰 보면 어쩔건데 안돼 안돼 죽이지마 용태야 죽이면 안된다 죽이면 안된다 한놈 찾아야된다 지금 드는 생각 저 쩜쩜쩜님의 생각 아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하하하 인간놈들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생각을 해 구할 생각은 없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어 다 죽어 다 죽어야 돼 어 살아났다 저기있다 킹킹살 슛 아 뭐해 영태야 침착하게 마지막 붙었을게 도끼 리필해 잘됐어 둘다 다쳤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더 끌져 착하구만 이러면 내 마음이 좀 약해지는데 이거하고 또 드는 생각 죽었으면 좋겠다 한번 구해줬잖아 이제는 그냥 나가지 하하하하 이런 생각하고 있는거 아니야 그냥 나가지 어 또 살렸다 아 맞다 그리고 할배 퍽중에 불굴이 있어요 불굴 다 채우면 혼자 스스로 일어나는 퍽 있어 딱 한번만 쓸 수 있죠 그쵸 그 퍽 있어 한번 살아나는 퍽 혼자서 다 채우면 어딨어 저기있다 헤헤 할아버지 할아버지 좀 이쁜데서 죽여야겠어 야 얘는 어디갔냐 안내해 안내해 안내하라고 일단 걸고 그냥 죽여버릴까 그냥 개구멍찾기 대결하자 죽아 죽으라고 개구찾기 대결 간다 직접 점수 안된다고 아이 상관없어 그냥 죽이고 싶어서 들은거니깐요 개구소리가 나요 힝 소리가 나 하하하하하하 킹끼날 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발견 델키지 말았었어야지 하하하하하 도끼날 샷 어? 이게 안맞아? 도끼가 없네 아 도끼 하고싶은데 때려서 하지 뭐 한방도 있는데 도끼날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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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는 좋구만 빨돈 직첨만 있으면 스트레스 풀 수가 있다 근데 이러면 점수는 안줘요 그냥 스트레스 해소 어 붙었다 근데 어 붙었네 왜 붙었지 자 술자면 잘 수 있겠다 여기까지 도끼날 샷